우리가 추비를 하는 이유는 고추가 청근성 작물이라서 뿌리가 가늘고 얕게 분포하기 때문에 비료 부족이나 관수 부족에도 현저히 약해질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와 물주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감티비입니다. 고추 추비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저희 집 기준으로 1분 요약해 볼게요. 고추는 신고 나서 생육기간이 총 5개월 플러스 알파 정도 됩니다. 그동안 총 4번의 추비를 해줍니다. 밑거름 작업 후 고초모종을 심은 후에 1개월이 되면 추비를 해줍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학 전까지 매달 1회의 추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1차 2차 추비에는 그러니까 심은 지 한 달 그리고 두 달에는 그림처럼 손가락이 가리키는 부분에 고추 모종과 모종 사이에 질소와 칼리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냥 편하게 고추 전용 비료를 한 스푼씩 넣어주세요. 비가 오기 전날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요즘같이 메마른 날에는 질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쉽기 때문에 흙으로 넣은 곳을 잘 덮어줍니다. 아니면 관수 후에 그러니까 물주기 후에 넣으시면 됩니다. 물비료로 만들어서 주셔도 됩니다. 고추모종 심은 후 3개월과 4개월에는 고추모에서 20cm 정도 떨어진 곳인 고랑에 추비를 해줍니다. 왜 3개월과 4개월의 추비는 고랑이다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고추는 청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표토부근에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4개월쯤 되면 고추뿌리가 1, 2개월 때보다는 조금 자라있기 때문에 고추모종의 뿌리 가까이에 10이 되면 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비를 하는 이유는 고추가 청근성 작물이라서 뿌리가 가늘고 약게 분포하기 때문에 비료부족이나 관수부족에도 현저히 약해질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와 물주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3개월, 4개월에도 마찬가지로 비오기 전날 고랑에 흩어놓고 흙으로 덮어주세요. 그냥 물비료로 주시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요약하면 고추모종 심은 후 한 달 간격으로 매달 1회씩 추비하시면 됩니다. 신고 나서 한 달, 두 달 때에는 모종 사이에, 세 달, 네 달 때에는 고랑에 주시면 됩니다. 쉽죠? 꼭 4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고추모종의 성장이 좋다면 추비는 2, 3회 하셔도 됩니다. 1차 추비 후 착각이 또는 고추의 성장이 더딘 경우 고추 영양제를 연면십이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을 지키면서 자신의 고추밭에 맞는 추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매일 되세요.